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입니다. 횡령 배임액수는 최소 6,400억 원 이상, 범죄 수익도 천무락적이지만 법원은 특히 사욕을 위해 그룹 계열사와 국가 전체에 손해를 끼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 회복만을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다며 계열사 전체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에게 다시 손해를 끼쳐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손해를 입은 계열사들이 국가기관 산업을 담당한 회사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박 전 회장이 국가 전체적으로 무형의 손해를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재벌 총수 등 화이트 칼라 범죄의 칼을 빼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존 판례와는 다른 판결이라는 겁니다. 사법부가 재벌 총수에 중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유사사건에서도 적지 않은 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웅렬입니다.